광주시장이 당연적으로 맡아왔던 비엔날레 이사장이 민간 전문가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새 이사장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맡게 됐는데 재정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유가 있겠죠. 박수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8월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단 운영 책임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며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로써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08년 신정아 감독 선임 파문 이후 광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온 지 6년 만에 민간 전문가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정부 경제수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신임 이사장이 광주 비엔날레의 당명 과제인 재정 확충과 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간인 이사장 체제, 재정과 마케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새 이사장을 맡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하다. 홍성남 씨 작품 전시 유보 사태로 시작된 비엔날레 혁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활동을 시작한 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새로운 정체성 정립과 조직 개편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어 미술계와 재단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2월 이사회에서 혁신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창설 20년 성년식을 혹독하게 치르며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 광주 비엔날레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